흠 흠 흠 흠 뭐야? 많이 추워? 흠 흠 흠 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래 차에 이것만 들고 다니다가 제가 며칠 전에 혹시나 해가지고 나사팩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빈하게 쓰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사팩을 박으면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좀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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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좀 나와봐. 이거 좀 나와봐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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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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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3-4시쯤 출발했더니 도착해서 피칭하고 나니까 벌써 저녁이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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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춧가루 속 escaped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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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레옹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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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맛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배추에 싸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 보쌈을 양파 껍데기에 싸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싸먹어보려구요 음 음 와 이거 양파 진짜 신의 한수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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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It's better, it's better. SM-I, you can get it, SM-MAYO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욱 많이 춥지? 오구구구구 이럴 속에 싹 들어가 있어. 응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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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